오늘 아침 뭐 먹을래? 씻고 준비하고 가야 되겠니? 이리 와. 오,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이고. 절대 마음 찢어질 것 같아, 진짜. 뚜루, 뚜루, 뚜루. 얘인아, 엄마 씻으러 가지, 이리로 나와. 응? 얘인아, 아빠랑 같이 이따 이리로 나와. 같이 불러 걸까? 자석 불러 갈까? 응. 자석 불러 갈까? 아빠한테는 별로 안 매달리나 보죠? 네, 엄마랑. 엄마. 뚜루, 여기다 씻고. 아, 이리 짜고 난리. 아, 또 힘도 없을 텐데 지금. 상수입. 5분 전에 엄마 진짜 씻으러 갈게. 아, 지금 씻어. 땡큐. 다행이다, 그래도. 아, 또 엄마 찾으러 가는 거야? 아니, 진짜 심도 없을 텐데. 아니. 현리 가. 다시 마. 아빠랑 같이 있자. 엄마 멋있어, 얘나 그러면. 엄마 멋있어. 엄마 해다 가야지. 늘 아침마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복직하고 나서부터는. 아이고. 어, 여기 가야 되네. 그러니까. 세트코 왔습니다. 쫌, 쫌. 아, 쫌. 아, 쫌. 아, 쫌. 아, 쫌. 아니, 먹어봐 봐. 먹어봐. 아, 진짜. 애들이 안 먹는 것만큼 속상한 게 없는데. 맞아요. 먹자, 먹자. 먹고 또 놀아야지. раф시간이 먹이긴 하시는군이래. 따라나라야, 나와. 어디 가. 한, 두 사이, 세 숟갈, 세 숟갈 먹자. 어, 고기네. 고기에. 어, 먹긴 먹는다. 어, 뭐. 어? 맛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맛있다고 그랬어. 응 Glass 티 chains fit. 응 cod记ها. 다 남았어. 한 숟갈 더 묻자 왜? 맛있다고 했는데 삼키지를 못하는 엄마 가야 돼 엄마 갔다 와서 얼마나 속상할까 엄마도 마음이 무겁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오늘 빨리 올게 사랑해 분리불안해 엄마도 마음이 무겁다 엄마 현장 가잖아 지금도 밥이 있는 것 같아 삼키지로 못하는 것 같아 엠이 좋아하는 거 뭐할까 찾아보자 길게 오네요 생각보다 아니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울리면 진짜 힘들던데 진 빠지지 사진들도 할까 걱정된다 아휴 그렇죠 아빠들 힘드시죠 진짜 고단하시네 사랑해 형이 이끌어